우당탕탕 요리조리 우리가 함께면 언제나 심심 우리가 만나면 언제나 풍붕 신난다 재미난다 공룡 유치원 와 공룡 유치원이다 소방훈련하는 날 얘들아 우리 오늘 소방훈련 하는데 소방훈련? 그게 뭔데? 우리 언니가 그러는데 진짜 불이 난 것처럼 연습하는 거래 불? 우와우와 그거 진짜 멋있겠다 난 커서 소방관 아저씨가 될 거야 앵앵 빨간 소방차 타고 불을 끄는 영감한 소방관 아저씨 앵앵 용용아 제발 그만해 선생님 소방훈련 언제 하는 거예요? 우리 알로가 소방훈련이 기다려지나 보네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시작할 거란다 사이렌 소리요? 그게 언제 울리는데요? 글쎄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알려줄게 어 알로야 왜 그래? 난 사이렌 소리가 싫어 정말 싫어 어쩌지 사이렌 소리는 엄청 클텐데 안되겠다 사이렌 소리를 생각하지 말고 인형을 갖고 놀아야지 알로야 우리 블록으로 커다란 탑을 만들자 어? 그래.. 아 그래 맞아 내가 소리를 지르면 사이렌 소리가 안 들릴지도 몰라 우루룽팡팡 전두기다 우루룽팡팡 아 아 아 알로야 시끄러워 너 왜 그래 조용히 좀 해 국룽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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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인데 보다가 진짜 아파 아 아 알로야 탈탈해 우리집 저도 해봐 야 내 옷 다 안 넣었잖아 알로야 무슨 일이니? 그게.. 그게요 사이렌 소리가 무서워요 어 사이렌 소리? 네 사이렌 소리는 무섭고 너무 커요 아 선생님도 크고 무서운 소리는 싫단다 그치만 소방훈련 때 나는 사이렌 소리는 우리를 도와주는 소리이기 때문이지 왜요? 왜냐하면 말이지 소방훈련 때 나는 사이렌 소리는 우리를 도와주는 소리이기 때문이지 소리가 우릴 도와줘요? 그럼 사이렌 소리는 불이 났으니까 조심하세요 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 아 우리 다치지 말라고요? 그렇지 사이렌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불이 난 걸 알고 차도 비켜주고 불 끄는 것도 도와주고 한단다 아 어때? 사이렌 소리 정말 멋있지 않니? 네 정말 멋있어요 사이렌 소리는 엄청 엄청 커야겠어요 맞아 이제 소방훈련이 시작될 텐데 우리 알로 괜찮겠어? 네 이제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이제 소방훈련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 그래 사이렌 소리는 정말 멋진 소리야 자 자 한 명씩 차례차례 나오도록 하세요 형 형 형 정말 신나겠다 응 언니한테 나도 자랑해야지 내가 불 다 꺼버릴 거야 너네는 나만 믿어 자 우리 알로부터 해볼까 네 난 이제 사이렌 소리가 무섭지 않아요 난 멋진 소방간이 될 거예요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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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